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의 한마디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오늘의 명언인데요.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. 그러면 삶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. 라고 데이비드 M. 번스가 얘기한 오늘의 한마디였는데요. 해당 한마디를 듣고 저의 어떤 삶을 돌이켜보자면 한때는 이제 틀리는 걸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틀리는 걸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해당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놓쳤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.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. 이렇게 유튜버로 성장하는 것도요.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제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요. 지금 모든 것이 저에겐 다 테스트고요. 그리고 틀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렇게 유튜버를 하면서 조회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. 그리고 나올 때도 있고요.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는 기회죠.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 요즘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제가 모든 일을 회사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한때는 진짜 실패나 틀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던 그런 때도 되게 많았었는데요. 요즘에는 어떤 삶이나 그리고 회사에서나 무조건 시도를 합니다.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긴 있는데요.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저는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거고요. 그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능력을 키워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. 오늘의 한마디 진짜 마음속에 깊이 넣으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항상 일을 진행하시는데 진짜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